네, 안녕하세요.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. 5살 때부터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꿈이 돼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. 사실 첫 촬영이라 많이 걱정도 하고 또 광고 촬영은 특히나 힘들다고 얘기를 들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현장 분위기도 재밌게 해주시고 또 즐겁게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어요. 네, 그것도 새로운 곡이라 또 많이 걱정도 하고 고민도 되고 그랬었는데 딱 듣자마자 되게 가사도 중독성이 강하고 곡도 중독성이 강해서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었어요.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부를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네, 앞으로 저 송소희도 그리고 국악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KT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KT로 오시오! 웰컴!